그 3때문 붙여주시면 안될까요? 스철! 1 1 1 2 아니요! 나와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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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으아 그리고 12 3 17 1 1 7 2 2 3 2 2 이 쪽은 채소 밑에서 나오시고요 얘들아 먹어! 신명한 게 적절한 일 말할게요 여러분 이번 게임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! 얘들아! 지금 먹는 분은 해낭기가 적절하게 됩니다 아! 이 쪽이 뭐야! 두 번 이상으로 갈까요? 하나, 둘 최순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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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승리 효짱 제발! 제발! 안 갔어. 안 갔어. 7만원 7만원 카메라에 무슨 상품을 빨리 보여주세요? 뭔가요? 과연? 과연? 멤버들을 보여주세요? 뭐야? 제발! 수진이 울려. 3만원 3만원 최승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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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다음 게임부터 안 해! 사람 봐가면서 상품 오신다. 나와! 최승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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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승 최승 여신들 가만두지 않겠어. 가만두지 않겠어. 진짜로. 내가 지구까지 쫓아간다. 지구까지 쫓아가. 내가 문 열어. 문 열어. 나 목숨 물고 있단 말이야. 여유로워. 엠장 얼굴이 형이 거의 최승 여신들 가만두지 않겠어. 가만두지 않겠어 진짜로 내가 지금 끝까지 쫓아간다 지금 끝까지 쫓아가 내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나 목숨 물고 있단 말이야 일로와 일로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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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